취업의 꿈을 찾아 도전하는 인재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주최하는 2016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지난 2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반기 취업 시즌에 맞춰 이번 취업박람회가 진행됐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개최되는 취업박람회는 36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트에 입주 예정 기업인 17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참여하여 젊은 인재들을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5억의 시군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158개 기업이 참여해서 1,600여 명의 현장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원할 행사와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36개 우수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한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현장 면접 및 취업이 이루어지는 채용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및 입주 예정기업 홍보관 등 55개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등도 진행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많이 느꼈어요. 원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직접 오게 되었는데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2016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에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구직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지역기업에는 인재를, 앞으로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 도민 누구나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앞으로도 대규모 취업박람회에 대한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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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대규모 취업박람회에 대한 인